거품벌레가 무엇일까? 거품벌레는 C-R-C-O-P-O-I-D-E-A과에 속하는 작은 곤충으로 유충 단계에서 식물의 수액을 섭취하며 생산한 거품 안에서 성장합니다. 이 거품은 유충을 포식자와 건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. 성체는 강력한 후다리로 뛰어난 점프 능력을 보여 포식자로부터 효과적으로 도망친다. 거품벌레는 전 세계 다양한 환경에서 발견되며 주로 식물의 수액을 먹으며 삽니다. 때로는 농작물에 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생태계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. 이들의 독특한 생활 방식은 생태학적으로 매우 흥미롭습니다.